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를 위하여 도네이션 하신 작가는 김명희, 김성훈, 김춘화, 문찬식, 민송아, 박은수, 오기근, 이길순, 이명조, 정혜광, 주미경, 파장민 작가회 최연소 아동미술작가인 이유리의 특별작품이 전시됩니다. 또한 크래프트 21 소장품 50여 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의 판매 수익금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기금마련과 사랑나무, 전국 네트워크의 창소년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창작활동과 기부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초대일시는 2013년 4월 12일 18시이며, 장수는 이태원에 있는 갤러리 캐피탈이며, 전시기간은 2013년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입니다. 주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주관, 크래프트 21, 갤러리 캐피탈, 후원, 사랑나눔 전국 네트워크, 한국영상문화총예술인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주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와 함께합니다. 주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와 함께합니다. 주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와 함께합니다. 주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함께합니다. 주최, 세계미술 tus pre功hei자們 로 historic 행정 completes claimed respiration recall силь spelled準과 쿨님도 leap곤 sync해서 잘못된選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